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Walk the Plank 입니다. 널판지 위를 걸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러 라운드를 거쳐서 각자 10장의 카드 중에서 3장씩을 골라서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나 상대의 말을 널판지 위로 계속 움직여서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그 밑에는 바로 이 크툴루 같이 생긴 굉장히 무섭게 생긴 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에 떨어지면 죽겠죠. 자신의 말을 최대한 살려야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게임 자체는 그래피나 그림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는데 실상은 굉장히 무서운 테마의 게임인 것 같아요. Walk the Plank 입니다. 3명부터 5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구요. 이렇게 널판지 위로 걷다가 떨어지면 죽겠죠. 이렇게 하시다가 전체 말 중에서 2개만 남거나 또는 한 플레이어의 말만 남으면 게임을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까지 하시고 카드를 다 사용한 다음에 게임을 끝내시면 되구요. 보통 10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골라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한 다음에 다시 사용한 카드를 손으로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 해결 표시가 있는 것은 잠깐 빼놓았다가 그 다음 라운드에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좀 강력하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해서 3장을 사용하면 한 라운드가 끝나구요. 그 다음에 한 라운드가 끝나면 이 선 플레이어 마커는 자신의 오른쪽 플레이어에게 줍니다. 맨 마지막 플레이어였던 사람이 다음 라운드에 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카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요거 표시는 내 말이에요. 요거 내 말이고 이건 상대방 말이거든요. 그 내 말과 같이 있는 상대방 말 아무거나 하나를 괴물 쪽으로 한 칸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표시만 이해하시면 되요. 요기에 서 있는 것은 내 말이구요. 물음표는 상대방 말입니다. 한 칸 보낼 수 있다. 자 요거는 널판지를 하나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요. 근데 최대 3개까지만 됩니다. 널판지 맨 끝쪽에 하나 추가할 수 있다는 의미구요. 괴물 쪽에. 그 다음에 요거는 괴물 앞에 있는 것 널판지 하나를 없앨 수 있다. 자 하지만 두 개까지는 없앨 수 있는데요. 맨 첫 번째 여기 배 앞에 있는 이 널판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말이죠. 자신의 말을 배 쪽으로 한 칸이나 두 칸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미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상대방과 같이 있는 거죠. 다른 플레이어의 말과 같이 있는 내 말을 배 쪽으로 한 칸이나 두 칸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에요. 자 요거는 다른 플레이어의 말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플레이어의 말과 같이 있는 내 말을 괴물 쪽으로 한 칸이나 두 칸 이동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요건 돌격이라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 카드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세 장인 카드를 놓는데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근데 첫 번째 카드로 사용할 수 없구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에요. 무슨 의미이냐면 제 말을 하나 이동시킵니다. 한 칸 무조건 가야되요.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말을 하나 또 전진시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내 말밖에 없어요. 여기에 전진시켰는데 내 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진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에요. 내 말 먼저 이동하고 그 자리에 상대방 말이 있으면 한 칸 더 이동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재 앉아있는 자리에서요. 왼쪽이나 오른쪽, 왼쪽 플레이어의 말을 하나 이동시키거나 오른쪽 플레이어의 말을 이동시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앉아있는 자리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플레이어의 말을 이동시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세 장의 카드 중에서 순서대로 사용하시면 되구요. 다 사용한 다음에 요 해골 표시 있는 것은 내려놓으시고 나머지 카드는 손으로 가져와서 다시 세 장 순서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 플레이어는 오른쪽 플레이어에게 주면 되구요. 자 이렇게 플레이 하다보면 자신의 말만 있어서 자신의 말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구요. 아니면 상대방을 떨어뜨리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빠지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10장의 카드로 할 수 있는 3인부터 5인까지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테마의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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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